이렇게 범죄한 그들에게 형벌과 저조를 선포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자,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원약을 파기하고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음을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단절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들에게 영적인 죽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곧바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셋을 낳고 그 이후에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930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관계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은 바로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말하죠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에덴 동산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입구를 완전히 폐쇄시켜버린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그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영원한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으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한 아들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심각한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정리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겠죠? 아무도 가족들이 면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병원에서 만일에 고침을 받게 된다면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죠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인간이 죄인으로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에는 그것이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범죄한 그들은 아단과 하와는 그 우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고 영원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놀라운 괴핵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에덴 동산보다도 처음에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아단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더 좋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괴핵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지만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또 다른 에덴 동산의 회복을 괴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범죄한 아단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괴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탄과 인간이 원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원수된 관계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서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미로 여러분 우리의 원수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구냐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저주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번째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당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당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탄생케 하실 것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2000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랑과 다이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뱀고 사탄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누구죠? 뱀 사탄의 세력을 말하죠 뱀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를 아시죠? 발가락이 아닙니다 발꿈치 발의 가장 뒷부분 그런데 여러분 이 발꿈치는 어떤 것입니까? 상처를 입을 수는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발꿈치가 깨져서 죽었다 들어봤어요? 발꿈치는 상처를 받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이 발꿈치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상하게 했나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을 동원해서 그 지역의 유아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로뉴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만든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아주겠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료로 보게 되면 슈프라는 말입니다 미완료형입니다 집요하게 공격하여 상처를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박이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오셨을 때 이렇게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상처를 남겼던 이 사탄, 인과 그 졸개들은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두루 찾으며 공격하는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 없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예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시보금이라고 말해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 내 머리가 누구죠? 소머리가 아닙니다 내 머리 대머리가 아니죠? 내 머리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어떤 것입니까? 머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거예요 머리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랑과 짐승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부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서 해생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잊고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골로서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장해제를 해서 그들을 화해금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포로를 찾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포로를 찾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무장해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을 끌어냅니다 우리가 이들을 전쟁에서 포로로, 노예캣 포로로 잡아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허물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죄를 근거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 버린 거죠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도적주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그 권세를 무장해제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승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잊고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전율이 흐르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어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 권세를 주님은 무장해제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예요 이기실 것이다 앞으로 이기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2000년에 골고다의 언도 그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겁도 없이 사탄 마귀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명령하고 대적하고 저주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승리하시고 삶 안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주님은 채동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천국 에덴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죄값이 치루어져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누구도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당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냥 내쫓으시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하 하나님이 아당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당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에 가장 먼저 뭐랬나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삶고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럼을 가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간들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은 자신들의 어떤 고행과 어떤 자신들의 선행과 그리고 뛰어난 업적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가 얼마나 갔을까요? 며칠이나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며칠도 가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가지에 찢겨서 이 옷은 쓸모가 없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라질 무화과나무 잎이 아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어라고 할 때에 이 지어라고 하는 말이 히브료로 아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창색 1장과 2장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별을 만드사 뭘 만드사 만드사 할 때 나오는 그 단어가 뭐예요? 바로 아사, 가죽옷을 지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건만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사건과 동일하게 중요하게 얘기하셨어요 또한 우리말에는 지어 입히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언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지어라는 말과 입히신이라고 하는 말이 각각 분리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각각 분리되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가죽옷을 친히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이 단순한 의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건이 아니라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입게 될 의여옷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겠죠? 여러분 그러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죽옷을 제공하기 위해서 죽었던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호랑이일까요? 제가 볼 때는 어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단과 하와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희생당한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화목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단과 하와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될 의의 옷을 말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와 함으로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죄로 인한 수치와 형벌은 가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에 의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전동산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얻니코 우리 예수님도 천국 찬치를 말씀하시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게 될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럼 우리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는 가죽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마포 옷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당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신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다시 그들이 제삼을 받고 예스 크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고 쫓김을 받은 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 중에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크리스도에 그 의여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여 옷을 입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너무나 당당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 놓으신 영광스러운 그 예된 농산 처음에 예된 농산을 능가하는 그 낙원에 한 사람의 낙원자도 없이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에덴을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